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네소타 주민도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돌파 감염이고 미네소타 주민은 국내 감염입니다. 오늘 발표할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 변이 전략에는 국내 미국인을 대상으로는 집에서 코비드 테스트를 무료로 할 수 있고 3월 중순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해외 여행객에게는 테스트 강화는 포함됐지만 도착 후에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저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텍의 대표는 오미크론을 모더나 대표보다는 훨씬 낙관적으로 봅니다. 유르사인 대표는 심지어 오미크론 이후에도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을 전제했지만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으로 4명을 살해한 고등학생 용의자를 성인 테러와 살해 혐의로 기소한 미시건 검찰이 용의 학생의 부모도 기소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을 훈련받아서 막는다는 이 같은 방침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지하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낙태 케이스 첫 심의 날 연방대법원이 현행 연방낙태법을 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오히려 공화당 일부 정치인들이 우려합니다. 도시 인근 여성들의 반발이 내년 중간선거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1.4% 차이로 진 스테이스 에브라함이 다시 주지사 선거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입니다. 당선되면 흑인이 많은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흑인 주지사가 되고 미 전국적으로도 첫 번째 흑인 여자 주지사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자 테니스협회가 중국이 정치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발표한 테니스 챔피언 펭스와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펭스와이의 자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중국에서 토너먼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두 번째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미네소타주에서도 오늘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한 남성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남성입니다. 뉴욕을 방문하고 미네소타로 돌아와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입니다. 델타가 아니라요. 지금 미국에서 델타가 더 많고 오미크론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이 남성은 뉴욕에 있는 애니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이겠죠. 뉴욕의 컨벤션에 참석을 했다가 1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입니다. 그랬다가 결국 돌아와 보니 양성이고 지금은 이제 경미한 증상이었는데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이 컨벤션에는 당연히 실내 컨벤션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벤션에 들어갈 때도 전부 테스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컨벤션 내부에서였는지 뉴욕시에서 이제 지낼 때였는지 아무튼 미네소타 풀리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돌파 감염과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도 역시 백신 접종을 받았고 증상은 경미한 것까지는 똑같죠. 이 미네소타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주민은 사우스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곳이 이제 제일 처음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발생이 확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바이러스를 옮겨온 곳이다라고 하지만 이 미네소타의 남성은 사우스 아프리카를 간 적도 없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에 가서 그제 3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도 시간문제지 굉장히 많은 오미크론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한국 미국 당연히 포함하고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캐나다, 브라질, 이스라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그쪽 지역 사우스 아프리카는 당연히 포함하고요. 이런 모든 곳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40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40분 뒤에 기자회견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겠다는 뜻이겠죠. 전국 보건연구소, 전국 보건연구소는 그 산하 여러 연구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엘러지 연구소의 소장이 지금 대통령에게 이 바이러스 자문을 하고 있는 앤터니 파우치 소장이고 또 하나 전국 보건연구소는 모더나사와 공동으로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겨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연설을 한 것처럼 샷다운은 없다, 락다운은 없다 그러면 샷다운, 락다운 없이 오미크론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은 이 오미크론 변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에서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떠한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무료 테스트 강조하는 것, 부스터샷 이건 누구나 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테스트 규정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인데 먼저 미국 내에 살고 계신 분들께 해당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테스트 그 기구를 사면 보험회사가 환불해 주도록, 리인버스 해주도록 이것은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1억 5천만 명이 개인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2만 5천 개 테스트 키즈를 사서 커뮤니티의 헬스 센터 등에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보급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지난 9월 달에 미국에서 이 테스트 하는 그런 테스트 키들을 제조하는데 연방정부가 30억 달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기도 하고요. 지원하고 사놓기도 했고 이게 테스트를 해도 무료로 쉽게 그러니까 집에다가 두고 누가 좀 아프네 하면 이게 오미크론 변인지 아닌지 이 코비드 나인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집안 식구들부터 격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오미크론은요.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을 12명으로 봅니다. 평균. 그러면 델타는 한 사람 감염되면 평균 7명으로 받거든요. 2명만 더 있으면 2배 그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두고 이제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영원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18일까지는 적어도 3월 18일까지는 비행기, 열차, 버스 등 이런 공공 장소, 공공 어떤 플레이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최저 벌금이 현재 250달러죠. 2배인 500달러로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하라고 하고 정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할 것은 부스터샷입니다. 세니어 가운데서 지금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1억 명 정도는 기간이 아직 안 돼서 등등의 이유로 부스터샷을 안 맞으셨습니다.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발표하기를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이나 모더나는 두 번째 샷 맞고 나서 6개월 지나면 18살 이상이면 이제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주정부 차원에서도 됐고 식품의약국에서도 자문단은 오케이 했죠.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도 12월 3일에 내일이죠. LA의 새누리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 그리고 LA에 살지 않으셔도 되고 부스터샷을 맞으신지 그럼 5월 달에 맞으셨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월 초에 맞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스터샷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 백신을 만든 바이오 엔텍의 대표의 말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시니어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백신 접종 하기를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강조를 할 테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걸 발표를 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할 텐데 시민권자이건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건 미국으로 들어올 때 또 미국 시민권자면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아니던 상관없이 백신 접종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그 하루 전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래피드 테스트 같은 것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항에 많이 돼 있잖아요. 하루 전 그렇게 지금까지 사흘이었다면 그걸 3분의 1로 단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 더 터퍼한 이 옵션은 지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도착 뒤에도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다시 한다던가 그것은 일단 안 하고 또 하나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들어와서도 일단 격리한다. 뭐 한국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행 금지가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데 이건 뭐 미국 한국 영국 유럽 뭐 아시아 중동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적어도 56개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여행객을 받지 않게 되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여행객을 지금 금지하고 있죠. 케이스를 지금 이 코비드 나인틴을 가장 잘 관리하는 국가로 호주 중국 그리고 또 호주하고 옆에 있는 뉴질랜드 또 한 국가가 일본 세계에서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코비드 나인틴을 가장 잘 관리하는 국가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 금지를 너무나 너무나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여행 금지 이것 없애버리면 하루에 케이스가 한 63만 케이스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해서 단기간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 면역성 집단 면역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확 닫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간 게 바로 이런 거죠. 면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금지만 하자면 사회적인 비용 또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팬데믹이 오래되면 이런 여행 금지로는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하면서 이제 여행 금지라든가 국경이라든가 비행기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스크리닝 하기가 힘들었죠.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행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여행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가 이런 과정을 알아가는 건데 미국은 여기 주도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질병통제국이 여러 번 헛다리를 짚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을 쭉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냉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바이오엔텍의 공동창업자고 현재 ceo인 유르스화인 이분은 제가 언젠가 이민자로서 터키계 이민자잖아요. 어렸을 때 4살 때 독일로 갔고 아버지가 먼저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서 아무튼 일하고 있었어요. 맞네요. 포드 공장 맞네요. 그 콜론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일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독일에 갔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역시 공동대표고 바이오엔텍의 ceo죠. 와이프는 부모님이 터키 이민자인데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해서 제가 이민자의 스토리로 이 내용을 백신 초기에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남편이 유르스화이니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저는 같은 백신을 개발한 미국에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아니면 모더나나 존슨 앤 존슨을 맞으시잖아요. 그 두 번째 모더나의 ceo인 스테파니 벤셀 이분이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것과 내용이 참 다르다 해서 저는 주목했습니다. 바이오엔텍의 ceo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본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maybe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 맨 마지막 자리까지도 변이가 나오고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항체 반응을 이겨도 항체 반응이 오미크론을 막지 못해도 그게 첫 번째 방어막 면역 시스템이 되겠죠. 첫 번째 방어막을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옵니다. 오미크론이. 그래도 이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두 번째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첫 번째 레이어를 뚫고 들어와도 두 번째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어막이 이제 T셀, T세포 이게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됐어요. 세포의 첫 번째 감염이 됐어도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크게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을 두 번 다 받으셨어도 감염되고 나면 어느 정도 확 확산돼서 너무너무 아프고 이런 건 막는다 하더라도 아프기는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분도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학적인 기대는 여기에 부스터 샷을 맞으면 그러면 아파도 아주 약하게 아니면 중간 정도로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스터 샷을 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는 내내 강조를 합니다. 두 번의 샷으로는 본인이 개발한 파이저 앤 바이오텍이나 모더나나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두 번의 백신 접종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스터 샷을 추가하면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과학자들의 결론이 안 나온 거죠. 그럼 부스터 샷을 언제 맞아야지 돼? 6개월이라고 하던데 얼마큼이라고? 더 영국 같은 나라는 단축했고요. 독일도 오미크론 이전에 이미 그 기간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을 미국보다 훨씬 짧게 단축했는데 또 단축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언제 이 부스터 샷을 맞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의문이고요. 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신을 그럼 우리가 꼭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가? 1년이나 2년 독감처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에 맞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가장 빨라야 내년 4월 정도에 오미크론에 최적화된 백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미 오미크론은 다 가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딜레마라는 거죠. 영국은 지금 부스터 샷 맞는 것을 3개월 지나면 맞도록 단축했고 독일은 아무튼 더 줄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델타는 유럽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델타 같은 경우 이게 크게 사회에서 퍼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이 한 국민이 86% 정도는 그 커뮤니티가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된다고 이 바이오엔텍의 대표는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평균 7명에게 퍼뜨리니까 오미크론은 더 심해서 한 사람이 12명에게 퍼뜨린다고 가정을 하면 백신 접종률이 92%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겨우 59. 몇 퍼센트거든요. 독일도 그렇게 과학 의학의 나라 독일도 70% 안 되고요. 68.5%가 완전히 접종을 했네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어려워서 자꾸만 있습니다. 이분은 바이오엔텍의 공동 창업자면서 ceo인 남편이요. 유루 샤인 씨는 호주가 전국민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다만 코비드 나인틴은 앞으로도 오래 오래 갈 것이다. 변이도 굉장히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오미크론은 부스터샷까지 맞고 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엔텍의 공동대표가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총격사건을 총격사건 자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있고요. 아버지의 총으로 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낙태 권리 글쎄요 낙태 권리 저는 항상 여성이지만 여성의 낙태 권리라고 완벽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이를 잉태하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미국이 거의 50년 만에 1973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해서 74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낙태할 권리에 대해서 보통 한 24주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예 낙태 권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같은 보수적인 주정부의 입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50년 만에 2021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자유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낙태를 금지한다 연방 법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은 새로운 새로운 것 아닌가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요일 내일이면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임시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한 15명 연방상원 의원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 예산안 뭔가 지금 항상 돈을 꿔쓰는 입장이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리 어제 말씀드렸던 유타주의의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라든가 그 밖의 무슨 폴리다주의의 리그 스컷 전에 주지사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리그 스컷 같은 경우는 주지사 하기 전에 헬스케어 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일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뉴스가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옥스포드 하이스쿨 미시건주의 미네소타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오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이 학교의 그 사건으로 결국은 이제 4명의 학생이 숨졌는데 어제 15살인 2학년 학생을 성인으로 15살인데도 주마다 다 총기에 관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에 관한 그리고 이제 테러 혐의까지 같이 넣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부모도 기소를 고려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블랙프라이데이에 사건 나기 나흘 전에 9mm 반자동 권총을 샀고 그것으로 아들이 미성년자 아들이 총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것 자체는 계획했던 것으로 봅니다. 누구를 쐈느냐 이건 이제 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디지털로 요즘은 전부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자료로 충분히 증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시건법은요. 총주인이 무기를 이제 락업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 손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다고는 하거든요. 어린이로부터 특히. 그래서 특별한 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10대의 경우는 막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총기를 갖고 있는 부모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마침 없답니다. 미시건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코비드 나인틴 사태 때도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한다고 미시건주의 민주당 주지사가 또 백신 이런 것에 대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처한다고 사람들이 막 장총을 들고 미시건주의 주정부 청사로 들어가서 2층 아주 보이기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장면들이었어요. 장총을 돌고 막 2층에서 걸어다니고 씩씩하게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 주마다 다 의사당의 총을 가지고 장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미시건주였기 때문에 총기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성인의 총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게 여러 케이스가 되는데 하나는 미시건주에서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얘기되는 건데 이 옥스포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시켰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민방공 훈련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을 시켰었는데 학생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지 되겠네 하는데 전문가들은 오늘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나?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는. 상상하고 준비했던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컴퓨러에 키워드를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되겠다 다 적어놓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하게 되면 말씀드리게 되면 순서도 막 뒤죽박죽 되고 어떤 것은 빼고 넣고 하게 되거든요. 총격 사건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플랜드된 대로 연습한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왜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지 그런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상담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치유할 수 있는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온라인으로 할래요. 하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마음을 좀 다잡아주는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 미국 학교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공립학교 95%가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합니다.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애프터스쿨 슈링이라든가 아무튼 상황이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옥스보드 스쿨도요. 엘리스라고 해서 알파벳 앞에 자 따서 alert, rockdown, inform, counter, evacuate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어떤 이런 거 훈련을 다 했대요. 훈련을 했는데도 어쨌든 4명의 죽음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 포함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뭐 학기마다 무슨 경찰이라든가 특별한 스태프들이 와서 선생님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일단 피해라.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피할 때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문을 잠그지 말고 불을 끄고 숨을 수 있는 곳에 숨는다든가 어떤 경우는 무조건 가구 같은 것으로 다 문을 잠가 놓고 막아 놓고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그 일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발케이트를 막 치는 상황에서 소음이 나니까 용의자가 어 저기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나의 타겟이 저기 있네. 하고 올 수가 있다는 그 여러 가지. 결국은요. 근본적으로 총기. 부모님들의 총기. 아이가 총들에 하는 거. 그런 것도 또 보면 소셜미디어에 하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또 지옥. 뭐 총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주 피 튀기고 뭐 잔인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국 것 미국 것. 무슨 미국의 서바이벌 게임.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같은 폭력에 대해서 아주 그 뭐 무덤덤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근본을 치료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미디어도 관리하고 어떤 연예 프로그램도 너무 폭력적인 것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총기 규제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선생님들이 다 총 차고 있어야지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딜레마에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반세기 뒤에 반세기 전으로 가는 것인가. 낙태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대법관이 지금 9명 가운데서 6명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 3, 3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미시시피에서 이제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한다. 이 법이 사실은 2018년도에 통과됐는데 계속 이 법원 저 법원에서 지금 로테이팅 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간 건데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아니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걸 판단해야 돼? 지금 한창 낙태 금지와 낙태 반대로 아니 낙태 금지와 낙태는 선택이다. 여성의 선택이다.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하라고 대법원이 정치적이 돼서 이게 서바이벌 되겠어? 우리 대법원이라는 그 조직이? 이게 바로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의 얘기고요. 정치화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스티븐 브레이어라든가 소니아 소도마요르라든가 엘리나 커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클리어런스 토마스 낙태를 합법화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무엘 얼리 또 헌법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또 닐고서치 아주 공개적으로 이 지금 낙태 합법화된 것을 뒤집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지대의 보수적인 브렛 캐버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베렛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연방대법관이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심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보니까 특히 브렛 캐버나우 같은 경우는 헌법이 지금 사무엘 얼리 또 같은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 권리를 보호 안 했다라고 하지만 브렛 캐버나우 같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는 연방대법관은 동료 대법관은 헌법이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프로초이스냐 프로라이프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주가 결정하거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는 뉴욕과 미시시피 진보와 보수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정치화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maybe 미시시피의 이 법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미국이 74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런 것이 이것은 지키도록 하는 이것을 아마 그 존 로버츠 대법관은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이렇게 돼서 어제로서는 거의 지금 이제 낙태가 전반적으로 불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낸시 메이스 여성 연방 하원 의원 조금 그 찰스톤에서 찰스톤과 가까운 도시 인근 여성들 그 유권자도 많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큰일이다. 내년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이렇다. 개솔린 값이 이렇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가 낮다 하면서 중간선거에서 딱 우리가 뭐 자리를 많이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63% 낙태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미국 여성들이요 4분의 1 정도 가임 여성들 가운데서 4분의 1 정도는 낙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87% 낙태 합법화 지지하고 무당파 65% 공화당도 37%는 낙태 합법화를 찬성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막 지저스 지저스 이런 거를 막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리버럴한 소니아 소도마이오로 최초의 라틴어 연방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낙태 얘기를 가지고 종교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이제 원고와 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반대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논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낙태를 종교에만 초점을 맞추지.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도 그러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낙태를 100% 종교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무엘 얼리또가 금방 나와서 세속적인 생명 윤리학자도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딱 끊어버리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루 스페이더 긴스버그라는 연방대법관 나이는 많았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숨지고 나서 그 자리를 에이미 베니코렛이라는 이 사람은 거의 80살을 넘었었던가요. 80 아무튼 그 중 그런데 40대인 에이미 코니베렛이 보수가 딱 들어오면서 연방대법관. 그러면서 아니 80민 연방대법관은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데 이 반대의 40대의 여성이 그렇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오므로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가장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한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인 미시시피는 그렇게 하되 전반적으로 미국 전국적인 낙태 합법화는 합법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선 중요한 이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조업 활동이 지난달 조금 픽업 됐대요. 그런데 지난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활발하게 제조업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요즘 마스크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킷 같은 것은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18개월 동안 꾸준히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지난 2년 동안 공급망 문제 또 수요 증가로 뭔가 변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조업은 꾸준히 지금 활동이 늘어나서 제조업 구매지수라고 하죠.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11월에 10월에 비해서 0.3%가 늘어나서 50% 넘었네요. 61.1%고 고용도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 3개월 연속 픽업되고 있다고 하고요. 공급 딜리버리는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그 슬로우 다운되는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요. 곧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막혀 있었던 제조업 같은 것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뉴스에 좀 추가로 보탤 것이 있다면 어제는 영국신문 가디언이 보도를 했지만 오늘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중요한 언론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 번째 비서실장이었죠. 대통령의 마크메도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였던 연방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바이든 후보와 대선 후보 토론을 하기 사흘 전에 양성 반응을 받았다가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음성 반응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죠. 74살에 현 대통령과 78살에 77살에 대선 후보들이 같은 단상에서 거리 두기는 물론 했었지만 그렇지만 연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 테스트가 음성이라고 하지만 보통 질병통제국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에는 첫 번째 테스트하고 양성이 나오면 두 번째는 PCS 테스트하라고 그러거든요. 더 실험실에 보내서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는 그런 PCS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 것만 이제 음성이다 말. 그것도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사흘 뒤에 나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우리 가족 양성이야 하면서 월터 리드 육군병원으로 가서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 나왔었다 할 때 대통령을 접근한 사람들이 여섯 명이 몽땅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호프 힉스 대통령 옷 입은 채 다림질 해줬다는 젊은 호프 힉스라는 여성 그리고 대통령의 와이프 또 스티븐 밀러 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젊은 반이민 정책 만드는 사람 등등 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어제 바로 이 책을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크 매도우가 뉴스맥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좀 다운플레이 하려는 본인이 책에는 썼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 양성인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인터뷰를 어제 또 했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 그리고 CNN에 크리스 코모가 정직당했잖아요. 형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도움을 줬다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어제 본인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참 그 당혹스럽지만 CNN 방송 나의 그 방송의 처사를 이해는 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시간 되는 대로 또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흑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 흑인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조지아주가 최근에 주지사 선거에서 현재가 브라이언 캠프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잖아요. 이분이 지금 차기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스테이쉐 에브라함이라는 흑인 여성 굉장히 투표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 스테이쉐 에브라함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싸웠는데요. 그 당시에 1.4% 5만 표 미만이었어요. 차이가 주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졌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승복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기면 첫 번째 조지아주 흑인 주지사 그리고 첫 번째 미국의 첫 번째 흑인 여성 주지사. 왜냐하면 다른 흑인 남성 주지사는 있었으니까는요. 수십 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졌었던 흑인 여성이 조지아주의 이 벽을 넘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그렇게 되면 좌파의 아젠다. 국경, 총기, 세금, 경찰력 전부 조지아주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 여자 테니스 협회에서 중국에서 토너먼트 안 한다고 일단 중지입니다. 서스펜스인데 이게 이제 그 펭스와이 35살이죠. 그랜드슬램 했고 챔피언이고 올림픽에도 뭐 3번 나갔고인 이 여성이 전 총리가 나를 3년 전엔 집에서 그리고 그 애프터 비포에 여러 번 성추행 같은 것을 했다라고 얘기한 게 11월 초인데 그 뒤에 한참 동안을 나타나지 않다가 나 괜찮습니다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 테니스 토너먼트 협회는 조사해라.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정말 자유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지 되겠어라고 하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또 이제 국제 테니스 협회도 역시 돈이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는 것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두 번째로 이 테니스 펭스와이와 인터뷰를 해서 괜찮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외교적인 거죠. 아무튼 지금 중국은 이런 국가고요. 세상이 급변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금방 코비드 확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트위러의 CEO를 내려놓고 스퀘어라는 페이먼트 프로그램 회사만 갖고 있었던 그 트위러의 전 CEO가 스퀘어라는 회사를 블럭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구조 때문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